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스카인드 홈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책과 문구를 만드는 편집 디자이너 프랭코이고요. 저희 피카옴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동네 가수 인혜님과 제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 책방 겸 작업실입니다. 책방으로서 피카옴은 저희 두 사람과 창작자 친구들이 사랑하고 있는 책들을 큐레이션에서 선보이고 있고요. 또 직접 제작한 출판물과 문구류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옴에서는 창작과 기획,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클래스와 워크숍, 공연과 모임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두해서 책을 읽거나 창작작업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서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스카인드 홈의 주소는 부산 중구 흑교로 52번길 6-1 2층에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 끝에서 약국을 만나신다면 그 건물 오른쪽으로 돌아오시면 쉽게 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행자와 창작자분들께 깊은 영감과 평온함을 선물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스카인드 홈에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엔잠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잠러 작가들을 모시고 작가들의 다치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김희선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선입니다. 네, 김희선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1년 작가 세계 단편소설 교육의 탄생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라면의 황제, 골든에이지, 빛과 영혼의 시계방, 삼척불멸이 있고요. 장편 소설로는 무한의 책,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무언가 위험한 것이 온다, 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낮에는 약사, 밤에는 소설가로 일하는 경험을 녹인 에세이, 밤의 약국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요새도 똑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낮에는 약사로 일하고 밤이나 뭐 아니면 오후 시간에는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고요. 약간 특이한 거는 2주 전에 처음으로 코로나를 알아서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가지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 코로나를 굉장히 늦게. 네, 팬데믹 땐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사실 팬데믹 때 훨씬 더 약국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환자들 많이 접했는데도 안 걸려가지고 아, 난 안 걸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아유,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는 많이 났고요. 아니, 다 났는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변하게. 아, 그게 목소리가 한 번 타격을 받으면 돌아오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중간중간 이상한 목소리가 나더라도.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목소리 상태가 안 좋고 괜찮습니다. 네. 네, 김희선 작가님은 저희 문장의 소리 자주 나오셨는데 이전까지는 항상 신간을 소개하는 지금 만나요 코너에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N잡러의 수다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녹음실에 다시 찾아오니 금방 오셨죠? 네, 진짜 금방 찾아왔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꼭 중간에 길을 잃어갖고 5분 정도, 10분 정도 막 늦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렇게 발걸음이 저절로 해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지난번까지는 항상 주로 신간. 그런데 이번에 N잡러라고 해서 요새 이게 유행인가? 왜냐하면 제가 올해 약사이면서 소설가로 일하는 경험에 관한 어떤 대담, 대담 요청을 받아서 한 적이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녹음도 하고 또 그걸 주제로 해서 무슨 멘토링 강연을 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요새 본캐, 부캐 이런 말이 유행이더니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흥미나 관심사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니 확실히 좀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은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고 공부 자체가 또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소설을 쓴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사실 김희선 작가님처럼 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주시면 저야 고맙죠. 저도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특히나 이제 시를 쓰니까 뭐 시 쓰는 일 위주로 먹고 사는 일도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팟캐스트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적인 것이 없다. 뭔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다른 분야가 갖고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오는 또 약간 허탈함과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작가님 모시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희선 작가님 N잡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약국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그 N잡이 이제 소설과 약국의 일을 동시에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국 자체는 또 어떤 일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제가 사실 약사이긴 한데 항상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약사라고 하면 약국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약국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약국에서 일은 안 하고 병원에서 병원 안에 약제실에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조제를 하고 입원 환자분 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이제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마약류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사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보고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다 계속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데 지금 이야기가. 제가 마약류 관리한다 그러면 다들 굉장한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마약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약국의 풍경은 익숙한데 병원 안에서 조제실에 있는 약사분들 저도 이제 병원 가면 뵙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또 뭔가 직업적인 어떤 특성? 저도 발음이 안 되는 특성이 좀 궁금해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약사 일을 하게 되신지?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정확히 세어봤더니 약사로 일한 지는 29년이 됐더라고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잠깐만 29년 아닐까요? 1995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19년은 아니네요. 29년 맞죠. 올해가 처음에 2024년이. 2023년이에요. 네. 29년 됐고요. 약국을 제가 운영을 했던 게 2008년까지는 약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주로 제약회사의 어떤 물류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뒤로 지금 병원에서 일한 지는 10년이 넘은 상태고요. 그럼 생각보다 너무 동안이셔서 뭔가 좋은 이야기인가요? 괜히 막 좋아하고 있어야지 궁금한데요. 이러면서 저한테도 좀 소개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약국을 운영하다가 병원으로 다시 들어간 이런 일들. 이 루틴 자체도 원래 병원에서 이러다 나와서 약국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더 많죠? 맞아요. 너무 재미있는 지금 이야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래도 약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게 인생이 살면 이렇게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 1학년까지만 해도 동문학이나 아니면 역사 뭐 이런 거 고고학 막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2 때 로봇합이라는 영화를 보고 로봇을 만들려고 기계공학과를 결심으로 이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막상 하니까 수학에서 좀 딸린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가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막 겹치면서 그냥 그때는 이제 한 군데만 원서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점수에 맞춰서 사실 약대를 냈어요. 점수에 맞춰서 내 약대라니. 아니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때 제가 춘천에 살았는데 서울대 기계공학과랑 포항공대 아니면 먼 곳으로 보내주지 않겠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약대를. 학교를 선택한 거구나. 네. 약대를 갔는데 처음엔 그래서 막 재수하고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또 서서히 적응이 되고 졸업해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확실히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애착이라든가 보람 이런 게 생기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로봇컵을 보고 기계공학과를 가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과적이세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로봇이 너무 만들어보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지금도 마음에 약간 아쉬움은 있어요. 소설로 쓰시면 되죠. 네. 맞아요. 강원도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강원도만의 매력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96년인가 서울에 왔거든요. 서울에 이제 그때 아마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2년을 살았는데 저랑 저희 가족이 둘 다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살니까 산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서. 아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냥 뭔가에 홀린 듯 또 다시 강원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네.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창문만 열면 지금 제가 사는 원주만 해도 집에 이렇게 저희 베란다에서 열면 치약산이 보이거든요. 네. 아름답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가까워서 가기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열면 치약산이든 춘천이라면 주변에 춘천은 진짜 다 산으로 둘렀어요. 이러니까 가장 좋은 게 자연이 가깝다는 거. 저 예전에 치약산 등반을 한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지 않으신 거. 저는 아직도 꼭대기까지 못 가봤거든요. 그러시구나. 아니 광원도 분도 그러시구나. 저도 중간에 포개가 내려왔거든요. 아, 네.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중간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고 매번 그걸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거의 그러시더라고요. 네. 작가님께서 일했던 약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 작가님이 오래 들여다본 동식물이나 그동안 읽어오신 많은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묶은 에세이 밤의 약국 출간하셨는데요. 약국을 찾는 많은 손님들의 모습을 기록한 글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할머님들과의 추억이 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너무 재밌었는데 작가님께 재산을 전부 맡기겠다는 할머님 계셨고. 이런 건 좀 너무 저의 미래가 아니길 바라는 이런 부분인데 진통제를 배나 한가득 사가신다고요.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의 약국에도 쓴 분이긴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손주가 세상을 떠난 매일 저희 약국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시던 분인데 엄청 밝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얼굴이 어두울 때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은 그분 본인도 많이 아프시면서도 되게 밝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오셔서 재미있는 얘기도 간혹 하시고 또 구멍가게 같은 걸 하시니까 과자 같은 거 갖고 와서 할머니들은 진짜 호박을 가져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과자도 갖다 주시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약국에는 이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는 노인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들으면 뭐 쓰러져서 어디 요양병원에 가 계신다거나 아니면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죠. 이제 자식들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그런 건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에 제 기억에 다시 오셨었는데 얼굴이 너무 초췌하게 변하시고 너무 어두워지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잘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 전인데 지금도 아마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100% 완벽하게 확실하게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전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해도 힘들 테지만 특수적이에요 그래도. 네. 제가 그때는 진짜 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군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고 손주가. 근데 왜 죽었는지 뭐 이런 거 아마 자식분들이 할머니가 힘드실까 봐 자세히 얘기 안 해주셨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할머니의 아드님 되시는 분도 자기 아들의 그걸 못 봤다고 갔더니 그냥 화장 한 6,5홀만 주더라고. 그런 거 진짜 너무 화나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점점 이제 이렇게 얼굴도 또 마음도 몸도 다 점점점점 쇠약해 지시면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막 이러시던 모습이.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깊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에세이 쓸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는 저의 잘못된. 제가. 그건 아니겠는데. 아 예. 조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생각을 하면 아마 이제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때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말씀하실 때 눈가가 촉촉한 정도면 되게 진짜 마음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잠깐 분위기 바꿔서. 네. 네. 이 책에 또 보면 방대한 약물 지식, 약초 정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세이를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꼭 이렇게만 읽을 게 아니고 이런 종류의 지식들도 나와서 저는 되게 너무 알찬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반려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반려견 이야기도 애틋해서 좀 마음이 먹먹했는데 이렇게 약사라는 직업으로 오랜 시간 종사하시고 소설가로도 10년이 넘으셨는데 이런 책을 내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 제가 약사이면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저처럼 직업이 둘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등단할 때만 해도 되게 드물었고 특히나 이과 쪽인데 소설 쓰는 분들이 좀 적으셨거든요. 네. 거의 없죠. 그래서 약사인데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냥 취미생활로 소설을 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제가 이제 약사로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드러내진 않고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인가 이 책을 낸 현대문학 그쪽 편집자께서 현대문학에서 웹진 런칭을 하는데 제 약사로서의 어떤 그런 걸 살려서 주간 연재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되게 재밌겠다. 일단 소설에는 제가 약국에서 만난 분들의 얘기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에세이는 사실이니까 뭔가 제가 저 나름대로 각색 안 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연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좀 옛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 나름대로 제가 확장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해서 1년인가 1년 반인가 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묶어갖고 책으로 내게 된 게 밤의 약국입니다. 아, 주간 연재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진짜 썼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현대문학 잡지에 에세이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월간? 그것도 바쁘시죠? 아니, 시인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긴 글 쓰는 거는 너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웹진에 주간 연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사실 제가 쓸 때 작가님의 밤의 약국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합니다. 전혀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뭐, 아, 이걸 연재해서 한 권을 냈을 때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이나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참고를 많이 해서 제가 작가님 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주간 연재하셨으면 진짜 대단하신 거라 그리고 내용도 너무 놀랍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와 소설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소설 자체가 호흡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하면서 이 창작에 진짜 이 루틴을 지키는 거? 이런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병행을 해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항상.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소설 쓰는 거랑 약 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형정신성 의약품을 관리하고 입력하고 뭐 이러는 일이 굉장히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는 되게 내적이고 상상력을 요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외적이고 뭔가 상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둘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사로서 일할 때 어떤 그런 것을 소설을 쓰므로써 보완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소설 쓸 때 어떤 정신적인 피로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그냥 약사로서 일하면서 그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보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둘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게 그게 힘들거나 이렇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아예 성격이 다르니까 오히려 괜찮고 그냥 시간 분배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체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되게 강단 있어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체력 관리를 잘 해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저희가 약사 선생님 모셨을 문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약이나 혹은 영양제에 대한 생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하고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좋다든지 뭐 이런 건 작가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예 지금 질문지 보고 아 이건 작가분이 궁금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구성 작가님 그리고 또 뭐 무리가 가는 영양제의 조합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너무 웃겼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술을 먹으면서 오메가3나 프로폴리스 같은 알약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제 약사다 보니까 어딜 가나 물어보죠. 하다못해 뭐 출판사분을 만나도 그렇고 평론가분을 봐도 그렇고 다른 작가님들도 꼭 약에 대해서 한 번씩은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어 이 질문을 받는 게 그런데 여기 특별히 술 드시면서 오메가3나 프로폴리스 드셔도 되냐고 물으셔가지고 술과 관련된 어떤 약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와 꿀팁 일단은 술을 드시고 바로 오메가3 드시면 그 자체가 위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오메가3가 좀 위부불쾌감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드시는 분들께는 제가 위에서 녹는 약 말고 장룡정으로 나오는 게 따로 있어요. 쭉 내려가서 장에서 분해돼서 그러면 이제 위에 부담도 안 가고 특히 그 오메가3 특유의 비린내 있잖아요. 그게 안 올라와서 좋으니까 술 드시고 오메가3 드시면 성분적으로는 좋은데 좀 한 서너 시간 뒤 시간을 띄어가지고 드시면 좋고 프로폴리스도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항산화제잖아요. 그런데 술을 드시면 술 자체가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성분을 또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것을 없애준다 그래야 되나 좀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프로폴리스 오메가3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좋지만 시간을 간격을 둬서 드시고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실리마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하세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요새는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밀크시슬이라는 풀이 있는데 서양 엉겅퀴라고도 하거든요. 거기서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그게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팔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만약 술을 좋아하신다면 이거를 같이 평소에 매일 하루 하나씩 드셔주시면 좋고요. 뭐라고 하셨죠? 밀크시슬.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술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정 드신다면 한 번 드시고 적어도 간을 쉴 수 있게 3일에서 5일 정도는 완전히 금주를 하셨다가 아무리 조금 드셔도 술을 왜냐하면 술을 조금 드신다고 해서 매일 드셔도 괜찮은 게 절대 아니고 들으셨죠? 제가 아까 작가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맥주 두 컵을 큰 맥주 잔으로 500cc 잔으로 두 잔을 마실 경우에 간이 그걸 다 해독하는데 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겁주는 얘기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겁을 주게 되는 아니에요. 몸에 안 좋으시니까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술이 그러니까 꼭 5일 정도 쉬셨다가 많이 드시든 적게 드시든 3일에서 5일은 절대 안 드시고 간을 쉬게 해주셔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앞으로 큰 병 없이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썰렁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희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하자면 저희 남편이 매일 술을 소주 한 병을 먹거든요. 아 그럼 막걸리 한 병? 그런데 매일 그렇다면 일단 밀크시술을 반드시 오늘 그럼 그분은 일찍 돌아가시지 아 근데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술에 강한 분도 있거든요. 근데 체질이 그런 분도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잔병들 네 WHO에서는 발암물질로 확실히 정해놓고 피하라고 최대한 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드시되 며칠 쉬었다 또 드시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알게 뭐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아 근데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얘기 해드리면 결국에는 에이 모르겠어요 맞아 지키기 어려우니까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재미있는 정보 감사한데요. 지금부터는 김희선 작가님의 엔잠로로서의 하루 일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출근할 때 제가 이제 풀타임 근무를 하진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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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루에 반 정도만 일을 하면 돼서 오후에 점심때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일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침 8시 반쯤 기상을 하고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옛날에 26년 전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장수한다 이런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제 일일 이식에서 일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씬하신가 봐요. 아니 그거보다도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안 먹으니까 속이 편해서 좋기는 해서 아침은 원래 안 먹고 이제 오전에 강아지 산책을 하게 되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여기저기 강아지가 가자는 대로 이제 다 다녀주고 들어와서 얘 씻기고 밥 먹이고 하면 점심때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 먹고 출근해가지고 보통 1시쯤부터 오후 5시 반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제도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해서 뭐 장부정리라든가 그거 같은 컴퓨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요리를 주로 해서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는 TV 보면서 쉬거든요. 네. 좀 쉬셔야죠. 쉬다가 이제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부터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막 시간 딱 정해놓고 오늘 글을 써야지 이런 타입은 아니고요. 글 쓸 게 있을 때 몰아서 쓰는 편이라서 네. 몰아서 쓸 때는 막 새벽 3, 4시까지 쓰기도 하고 보통은 2, 3시간 정도 쓰거든요. 그러고 남는 이제 밤 시간에는 영화 보고 책 보고 뭐 음악 듣고 막 이러다가 잠은 늦게 자가지고 한 3시에서 4시? 그때 처음 많이 안 주무시는 건데요? 네. 잠을 좀 늦게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이게 일종의 루틴까지는 아니고요. 오전에 출근할 때는 또 바뀌기도 하고 그 전날 좀 일찍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규칙하게 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 6시간도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잠을 늦게 자고 대신에 뭐 중간에 이제 강아지 산책하고 와서 30분 낮잠도 자고 막 또 밥 먹고 쉬고 있다가 30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쪽잠 같은 거는 자는 편이고요. 네. 대단하신 건 저는 기본 8시간 자야 돼가지고 너무 놀라운데 안 깨고 푹 주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자꾸 깨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저희 엔잡러의 수다 공통 질문인데요. 이렇게 다채로운 하루 중에 작가님께서 일의 기쁨을 드리는 순간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일의 기쁨을 드리는 순간 일의 기쁨은 약사로서의 네.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사라는 일을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환자를 한 분 한 분 만나거나 또 아니면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분 어떤 분이 무슨 약을 드시는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약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호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약국에 있을 땐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병원에 환자들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시는 것 이런 얘기 듣고 보고 할 때 그때 되게 이 일을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픈 사람들에게 어쨌든 뭔가 도움이 되는 일 약을 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고마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기쁨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픈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 자체를 하고 계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사실. 그런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 가지 조건사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부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순간도 많지만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지금은 병원에서는 되게 일이 조제할 게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할 때 뭔가가 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실 그런 거는 그냥 별로 힘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예전에 약국할 때 또 약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프고 그래서 아프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올라있죠. 극도로 심한 상태니까 약국에 와서 일종의 분풀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좋은 환자분도 많지만 또 진짜 다 짜증내지. 굉장히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데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암호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힘들었던 하루에는 어떤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그때는 옛날에 제가 약국을 할 때는 강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은 이제 일이 힘들거나 뭐 글 써서 힘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힘들거나 어쨌든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강아지가 제일 그걸 풀어주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일단 강아지 뭐 되게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와서 강아지랑 만나면 거의 95%는 풀리고 그리고 정신이 복잡할 때는 제가 강아지를 직접 미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위로 털을 아주 미세하게 가다듬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약간 해탈하는 기분? 네.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강아지를 통해서 요새는 다 푸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풀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그게 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강아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네. 보고만 있어도 괜히 웃음나는 그런 존재잖아요. 쓰다듬기만 해도 웬만한 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N잡러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꼭 여쭤보는 게 또 있는데요. 일할 때 혹시 꼭 필요한 아이템 같은 게 있으신지 출근길 커피라든지 아끼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질문은 되게 진짜 신선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가운. 가운. 사실 뭐 제가 막 커피를 들고 출근하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고 출근하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벌써 29년째 일할 때 항상 가운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가운이 거의 일상복 같은 느낌? 제2의 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가운을 이제 뭐 잘 준비해둔다든가 하얗게 잘 빨아서 달여놓는다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색 볼펜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약사님이 맨날 꽂고 있는. 주머니에 딱 거기에 이제 삼색 볼펜 이렇게 해서 뭔가 일종의 저의 어떤 시그니처 세팅된 저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색 볼펜으로 여러 가지 이제 메모도 하고 표시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확실히. 이런 질문은 직업에 따라서 진짜 답변이 재밌습니다.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아지 산책? 강아지 산책이 좀 있는데 그건 말고 또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영양제. 근데 이러면 그 영양제 홍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양제 많이 알아서요. 영양제를 작은 종지가 있어요. 영양제만 담아서 먹는. 그래서 제가 먹을 것들을 이렇게 하루에 점제 낮에 주로 먹는데 다 담으면 한 열 알 정도 되고 종지에 담아야 될 정도로 많거든요.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포도씨 추출물이라든가 종합 비타민, 비타민 D3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서 그거를 매일 먹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녁마다 스트레칭 비슷한 체조를 루틴으로 밤에 시간 내서 꼭 하고요. 그리고 영양제 먹기. 이거 세 가지 이외에는 사실 하는 게 없어요. 네. 와. 그래도 매우 꿀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작가님께서 아끼시는 문장을 낭독해 주길 부탁드렸는데요. 작가님께 영향을 끼친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 읽어주실 건가요? 오늘 읽어드릴 것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 SF 소설가인 테드창의 소설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있는 첫 번째 소설 바빌론의 탑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선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나르에 와 있었다. 대지 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하늘의 저수지 위로 올라가서 다시 지상에 도착했다. 야외는 그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그를 이곳으로 되돌려 놓은 것일까? 그러나 힐라룸은 야외가 그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징조를 여전히 보지 못했다. 설령 야외가 그를 이곳에 되돌려 놓았다고 해도 그러기 위해서 야외가 일으킨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이해하는 한 그는 하늘의 천장에서 위로 헤엄쳐와서 하계의 동굴로 들어왔던 것이다. 어떤 이유에선가 하늘의 천장은 대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치 서로 맞닿아 있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이 어떻게 서로 맞닿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골이 지끈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원통인장. 부드러운 점토판 위에서 그림이 조각된 원통형의 인장을 대고 굴리면 원통이 남긴 자국은 하나의 그림을 형성한다. 점토판 위에서는 각자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인물도 원통 위에서는 나란히 서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처럼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이 점토판의 양 끝머리에 각각 존재하며 그 사이에 허공과 별들이 가로 놓여 있다고 상상해 왔다. 그러나 세계는 땅과 하늘이 서로 인접하도록 어떤 현묘한 방법에 의해 둥글게 말려 있는 것이다. 이제는 왜 야외가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정해진 경계 너머로 손을 뻗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는지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결국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테드창 당신의 인생 이야기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소설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있는 바빌론의 탑이라는 단편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쌌는데 이제 배경은 약간 고대고요. 네. 결국에는 그 탑이 무너지면서 이 하늘에 닿을 줄 알았던 사람이 지상에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네. 이 읽을 때마다 고대인이 자기가 살던 세계나 우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공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아마 미래에도 바뀌지 않고 언제나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되게 경의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하늘에 거의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홍수가 일어나고 땅에 닿는다고 하는 장면이 어떻게 되게 은유적으로 봤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현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주에 생각지도 못한 두 지점이 굉장히 가깝게 통해 있다는 그 웜홀이라든가 또 다중우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게 해줘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글 쓰다가 막히는 느낌이 들 때 이 바빌론의 탑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 이렇게 머리가 되게 맑아지면서 생각이 확 우주로 트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마지막에 특히 읽어드린 인간은 아무리 멀리 여행을 떠나도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라는 말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서 오늘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책 소개도 너무 흥미롭게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본 바로는 리터의 리뷰 도서의 목록 이런 걸 연재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폭넓은 독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이나 또 이 리뷰 도서 목록을 이제 연재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원래 소설을 쓰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일종의 거의 활자중독 수준으로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좋아하는 분야가 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회학을 좋아했어요. 소설보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뷰도 과학 도서랑 그다음에 제가 또 장르 소설 좋아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뭐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매혹적인 식물의 뇌였나? 네. 이탈리아의 식물학자인 스테파노 망쿠소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식물도 신경조직 을 가지고 있고 뇌가 있고 생각 비슷한 걸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식물신경생물학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책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어서 거기에 보면은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한다는 것과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몸이 움직이는 걸 인간은 따로따로잖아요.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몸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식물은 그게 하나의 세포 안에 통합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는 땅에 식물이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뭔가에서 공격을 당했을 때 일부를 잃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 인지기능을 집중하지 않고 몸 전체 퍼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을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주고 생명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느낌 이런 걸 주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만약 어딘가에서 외계인이 온다면 이 지구의 주인인 생명체를 뭐로 보겠는가. 그러면은 동물보다 식물이 훨씬 많고 더 많이 지표면을 차지하고 있고 바닷속까지 그러니까 아 걔네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은 식물들이 주인이다. 맞아. 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저한테 이제 새로운 감각 그런 걸 일깨워줘가지고 흥미롭게 읽고 식물에 관한 책을 해서 막 또 찾아서 닥치는 대로 요새 읽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래서 식물에도 신경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화분을 좀 잘 못 키우면은 약간 그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더 고민되네. 맞아요. 그거 읽고 저도 흠칫해서.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작가님의 다음 작품을 되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가까운 계획이 있으시면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것도 예전에 주간 연재를 했던 거거든요. 문학동네에 웹진에 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 장편소설이에요.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올해 정리를 맞춰서 내년에 출간을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초능력을 가진 형제에 관한 이야기. 네. 내년에 장편소설 제목은 아직 결정 안 되셨죠? 제목은 현재 결정은 되어 있어요. 그때 현재 할 때도 제목이 천리안 브라더스였었거든요. 천리안 브라더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끝으로 엔잡러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나에게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의해 주신다면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원래는 나에게 엔잡이란 운명이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가 약사도 얼떨결에 됐고 소설가도 얼떨결에 됐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흐름 같아요. 그냥 강이 흘러간 대로 쭉 인생을 흘러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에게 엔잡이란 흐름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재밌네요. 이게 그리고 벌써 지금 오늘 제가 세워보니까 네 번째인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익숙한 느낌마저 들어서 그리고 얘기도 잘해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편하게 잘 이야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김희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 함께해 주신 김희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